이번 사연은 큰집에 가서 큰어머니와 큰집 손희똥서 앞에서 시어머니의 잘못을 신나게 까발렸더니 시어머니가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연인데요. 못되게 살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 아침이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요. 남편 출근 준비시키면서 청소기도 돌렸고 빨래도 돌려놨어요.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건조기에 빨래를 넣었으니 한두 시간 있다가 꺼내서 개면됩니다. 한가할 때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들 되돌려준 생각을 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들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못된 짓도 적어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사랑이 끔찍한 분이십니다. 시 외가 즉 당신의 친정에서는 희생을 해서 집안에 도움이 된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댁 즉 남편의 친가에는 잘했지만 친가 사람들이 너무 못된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당신이 남편인 시아버지와 시댁에 잘했던 것들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저에게 남편 잘 먹어야 한다고 귀에 모시박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만훈련들이 어떻다 저떠다 하면서 막말도 하셨는데 천박한 어휘 구사에 놀란 적도 많고 기분이 상한 적도 많았죠. 시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너도 내 아들한테 잘하지 않으면 이런 쌍욕을 먹을 줄 알아라 이런 느낌 남편을 늘 잘 먹이라고 강조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저희가 시댁에 가면 준비해 놓은 음식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명절에 가도 아무런 음식도 없었습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여 놓으셨는데 별로 맛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보고는 남편 잘 먹이라고 지겹도록 말씀하셨죠. 결혼한 지 2년 된 후부터 저는 못된 며느리가 되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처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그닥 잘 챙겨 먹이는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본인 아들 먹는 것에 신경도 안 쓴 분이 며느리에게는 본인 아들 잘 챙겨 먹이라고 눈에 쌍심질을 켜고 관리까지 하니 정말 짜증나잖아요. 어른이 그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성격이라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하고 있는 저에게 또 남편을 잘 먹여야 한다는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땡땡씨가 잘 안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이어야 하는데 먹어본 음식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잘 안 먹는데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맛있게 해야지 먹지 너 음식 솜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는데 정말 아버님이랑 형님이 제가 한 음식 맛있다고 잘 먹는데 제 음식 솜씨가 별로라고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눈만 꿈뻑꿈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만 오면 며칠 굶은 분처럼 밥 두 공기 뚝딱이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김치 쪼가리에 국 한 가지나 있는 밥상에서만 밥을 먹어서 잘 안 먹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빨리 하자고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 열받게 하는 거더라고요. 신나게 자기 할 말 하다가 불리해지면 말 돌리는 사람 몇 번 봤지만 시어머니처럼 심한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말을 돌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왜 할머님이 음식을 안 하셨어요? 보통 어머님 세대에는 결혼 전에 음식을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 엄마는 음식 잘해요. 저희 엄마 닮아서 제가 음식을 잘하는 거거든요. 음식 잘하면 뭐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남편 만나서 힘들게 음식 해놓고 뿌듯한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강하시더라고요. 딴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날 반나절 동안 시어머니에게 음식 얘기만 했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동문서담만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제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까봐 조심조심 얘기했네요. 한 번은 시이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데 열무김치를 했다고 가져가라더군요. 시댁에도 가져다 주라고 김치통 두 통을 주셨습니다. 시댁은 멀어서 가게 되면 주말에나 가야 하거든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집에 김치가 없으니 택배로 부치라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라서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택배를 보내려고 했죠. 남편이 그냥 이모님 댁에 두 통 다 두라고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택배도 보내고 자기가 집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날 택배를 부치고 오는 길에 남편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가서 사고가 났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얘기를 듣더니 거봐라. 내가 그날 꿈자리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냥 너희 집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가지고 오면 되지 그걸 키우고 남편 시켜서 택배를 보내서 그 사고를 나게 하니? 참 말문이 막히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통화 녹음된 거 바로 틀었습니다. 안 그래도 김치 없는데 빨리 택배로 보내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나오니까 시아버지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거 좀 힘들어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지쳤어요.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시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엄마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원래는 시어머니에게 별말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 거였어요. 지난 명절에는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도 큰아버님 댁에 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차남이시고 작은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해서 저녁에 큰집에 가져다 놓고 다음날 새벽에 큰집으로 가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큰집에 절대 안 가셨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해서 시댁에 안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알 거예요. 얘기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 정도입니다. 큰어머님은 정이 많은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시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시고 본인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어머니보다는 훨씬 인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큰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젊으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본인만 잘나야 하는데 큰어머님이 시댁에서 맏며느리 역할을 잘하고 인정받는 것이 질투가 나서 트집 잡고 분란 일으키다가 외면을 당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본인을 칭송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과는 정반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해야 하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으려고 뭔가 노력하는 것은 없지만요. 얘기가 삼첨포로 빠졌네요. 암튼 명절 전날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큰 집에 갔습니다. 명절 음식 한 것들을 가지고 갔죠. 큰집 형님은 음식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얘가 뭔 고생을 했니? 이까지도 음식 얼마나 된다고 이러셨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식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모릅니다. 큰어머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시며 저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 길 와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냐고 하시는데 아, 큰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생했다 소리 듣는 것이 싫으셨나 봐요. 칭찬은 당신만 들어야 하는데 휘어잡고 좌지우지해야 할 며느리가 칭찬받으니 못마땅했나 보죠. 그럼 며느리가 명절에 이 정도도 못해요. 그럼 가정교육 똑바로 못 받은 거지. 비아냥대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거네. 시어머니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 주특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러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은 외차례 지낼 때 여기 안 오세요?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큰어머님이랑 작은어머님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두 분이서 그 많은 명절 음식을 다 하시려면 명절 며칠 전부터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말했더니 큰어머님은 신이 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장손이라서 예전에는 집안 어른들 모두 명절에 모였기 때문에 음식할 것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작은어머님과 두 분이서 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손님 치르고 다 치우고 나면 뿌듯한 것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어머님은 같이 일을 안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또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말을 돌릴 정신도 없으셨나 봐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서는 눈만 꿈뻑꿈뻑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큰어머님과 큰집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낯뜨거워할 만한 얘기 엄청 했어요. 남편이 입이 짧은 게 어렸을 때부터 별로 먹어본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어차피 가져온 음식들 내가 혼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 명절 전날 아예 여기 와서 큰어머님이랑 형님과 함께 음식을 하겠다. 친정부모님도 큰어머님이 호불하고 소문이 났다고 하셨다. 등등 저희 시어머니가 들으면 이성을 잃을 만한 소리만 골라서 했습니다. 친정이 시댁과 가깝거든요. 한 동네라서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어느새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시댁에 가서 옷 챙겨와서 큰집에서 자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정면으로 반박하고 큰어머님과 시어머니를 비교하는 말을 계속했거든요. OO씨는 제대로 못 먹고 자라서 키가 별로 안 큰데 큰집 아주버님은 큰어머님이 잘 먹여 키워서 그런지 헌칠해서 참 보기가 좋아요. 마음도 넓은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때는 말 돌릴 정신도 없으셨나 봐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내 자식을 시어머니는 어떻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이고 당신의 잘못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괜히 더 못되게 굴어야 하겠다는 신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